이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밌게만 봐주세요 점프까지 해볼게요 3, 2, 1 오늘은요 딱 말할게요 나 오늘 이 투명 텐트 나무 꼭대기 위에 설치하고 잘 거예요 바로 잠을 끄무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보여드리면 바닥은 이렇게 뻥 뚫려 있고요 짜잔 기가 막히죠 팬분들? 얘네가 그냥 싹 다 그냥 투명입니다 밖이 기가 막히게 잘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한 거는 저쪽에 나무 보이시죠 팬분들? 높이 올라가 있는 이 째끼들에다가 밧줄 연결해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얘가 없잖아 바닥이 그래서 요 쬐끼로 바닥을 만들어 줄게요 이제는 우리가 녹아다 날은 시간 다 잘라버려요 완성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요 나 왜 키가 크냐? 이렇게 자고요 오줌 매일 없잖아 그럼 여기서 쌓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올라가면 내려오기 진짜 힘들걸요? 나무 타고 내려오지 않으면서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제가 입힌 분들 여기를 고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먹을 게 많아 먹을 게 얼마나 많으면 영지가 있는데 안 먹잖아 내가 부른 거야 독버섯 같고 독버섯 같고 진짜 영지인 줄 알았어 낚였네 새벽마다 엄마 운전 연습해서 시켜드리거든요 여기서 동네 왔다 갔다 하는데 카메라 없을 때는 진짜 뻥 안 치고 고라니 애들 있죠? 난리가 나요 이거 봐 야생동물 발자국 여기 따봉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선택한 나무는 요 나무예요 요 나무 좋죠? 나무에 거취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야씨 힘드니까 말이 안 나와요 이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밌게만 봐주세요 오 짱짱한데? 점프까지 해 볼게요 어? 야 이 정도면 됐지 않냐? 어 됐어 됐어 아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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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다 쌌고요 와 팬분들 저 여기 있어요 오 대박인데 창문도 한번 닫아 볼게요 창문 이렇게 시가 다 보여? 어 안 보이는데 아 대박 와 거기에다가 놀라운 사실은 짜잔 오 이거 보이십니까 팬분들 오 근데 제 얼굴도 한번 보여 드려야겠네요 좋아 좋아 아웅 어 팬분들 위치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딱 3m 좀 넘고 4m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위치상 보세요 팬분들 어 잠깐만 아잠깐 어 솔직히 좀 많이 무섭다 어 이거 떨어지면 즉사해요 일단은 제가 이제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알아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알아서 어 어 안전하게 내려가줘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싫겠는데 어 아 자 팬분들 보수 작업을 조금 해줄게요 그다음에 먹이까지 왔다로 근데 대나보다 고라니가 울어요 어떻게 우냐면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진짜예요 오늘 대박 난다 근데 대박 난다 그러고 대박 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믿고 봐주세요 자 일단 그건 무슨 작업을 했거나 그러면 지금 요 자끼가 기울어잖아요 기울어가지고 작업 수평 맞춰준다는 거예요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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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팬분들 훨씬 낫네요 어 좋았어 좋았어 짜잔 시원한 개방감입니다 와 예쁘다 예뻐 여기 지금 애니멀 이제 옥수수 거기에다 이제 달콤한 우유를 부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환장한단 말이에요 완전 와 씨 팬분들 대박사건입니다 이거 와 돼지들의 변소야 돼지들의 변소 멧돼지 우리 동네가 최고야 전국 다닐 필요가 없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팬분들 다 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될지는 진짜 모르지만 운해 한번 맡겨보자고요 운해 일단 저는 잠시 후에 저기 올라가서 뵐게요 아 잠깐 잰다는 거 아 시가 같이 밥 사다 줬거든요 맛있는 족발 어우 날파리야 나되지마 개구리 소리가 되게 좋거든요 어우 근데 계속 들으니까 어우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아 냄새 미쳤다 와 진짜 맛있네 맛있어가지고 빨리 먹으면 채울 것 같아 천천히 그나저나 지금 제가 돼지를 먹고 있는데 이거는 운빨이 되게 중요한 거여가지고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기다려 보자고요 팬 분들 모두 나무 위에서 식사하세요 아 어 자 팬분들 그리고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안 하던 짓을 좀 할게요 짠 책 두 권을 갖고 왔어요 책 두 권 왜냐면 진짜 오늘 콘텐츠는 팬분들 쉿 진지하게 진지 빨면서 이따가 이제 발소리가 우당탕탕탕 나게 된다면 카메라 바로 돌리도록 할께요 응 잠깐만 나 표절 당했네 팬분들 이거 누가 봐도 윽박이 아닙니까? 하하하하하하하 역시 유명해 똑같아 이거 지금 딱 내 모습인데 어허 안녕하세요 락실 이근대위입니다 이근대위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좋았다 잠 좀 잘게요 이제 사실 졸려워요 하하하하하 아까 힘들어서 졸려웠고 지금은 배불러서 졸렸고 오우 카메라에 찍혔는지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 반딧불이다 반딧불 반딧불이 맞는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예 팬분들 제가 지금 잠복군무하는 데 있죠 거기서 지금 나왔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막 핸드폰으로 노래 들고 방송 보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자리를 아예 한번 떠나볼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아 팬분들 반갑습니다 아 정말로 와 갑자기 살짝살짝 비가 내리고 있고요 지금 해가 떴어요 여러분들 와 지금 제대로 씻지 못해서 지금 조동아리에서 입냄새낼 것 같네요 그쵸? 일단 졸려 죽겠고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요거 있죠 요거 제가 먹을게요 팬분들 안 찍혔을 것 같아요 지금 졸려서 말이 안 나오네 안녕히 계세요 야 얘들아 나 여깄다 지금 밖에 발소리 났거든 근데 좀 멀리서 나긴 했는데 있을 리가 없지 아 심심하다 뭐야 이 씨가 갑자기 카톡 왔네 어떠냐고 어떠긴 뭘 어떠냐 아무것도 없다 안 덥냐고 이러네 추워서 옷 입었어 임마 방송으로 우결보고 있는데 오 개꿀재미네 오 씨 Hebrews 2 장관 퓨시 장관 뵙